백수 동생의 협찬주, 베리홀드 세인트닉 7년 옛날 거는 비싸고 맛있는데 현행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연희동에 있는 양고기 침이에요 입주류 형이 이런 데 가면 되게 싫어하거든 입주류만 달아오래 반대로, 역방이야 힘들어, 형님은 나도 안 돼 베리홀드 세인트닉은 뜯기가 어렵다 그렇게 잡았대, 잡았대 좋아, 몸 불어달라고 그랬는데 야, 내 평생 누가 다 해본 적이 없는데 빨라가 해, 그냥 안 써, 내 보고 싶어, 인정 안 해 대단해, 됐어, 됐어 그냥 부인다 이럴 일이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? 노현이 파이팅 야, 너무 낫네? 너무 낫다 이거는 그럼 하임을 사먹을 때 맛있겠네 그러면 하임을 사먹을 때 맛있겠네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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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